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내게 잡을 수 없잖아 Please come and come 네가 기억이 안 나 너도 나왔던 것 같아 이대로 가득 지친 시간 Do you think I want me out? 그는 내게 잡을 수 없잖아 너는 내게 잡을 수 없잖아 그럼 너는 내게 잡을 수 없잖아 내가 잡을 수 없잖아 나한테 잡을 수 없잖아 Q. 와.. 다들 너무 뜨거워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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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제는 최초의 샤오는 무엇인지 단체인서부터 할까요? 단체인사회관 기교 다자오 저희 찾아봅까요? 둘 셋! 나자다오! 박수! 원! 네, 저도 더 소개를 할까요? 저는 워너스에서 메인보컬을 맡기는 서우입니다 네, 저는 워너스 비리는 부기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, 여기가 더욱더 더니입니다 여러분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워어스, 워어스, 워어스 안녕하세요 워어스, 방딩 시원입니다 저 사실 등장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, 동창으로서 진짜 쇼시하게 터와야해 여러분 한성이 너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진짜로 진짜 큰 소리가 너무 크다 맞아요 굉장히 큰 소리가 너무 크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크다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크다 노래가 싫다니까 더 커지고 시작한 노래가 더 커지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걸어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걸어가고 더 커지는 거예요 일본이 원래 이렇게 떼창을 입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 또 다른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과 함께하는 팬들 한글자막 by 한효정